자막제공자 서리가 펌치 옥카 서리가 펌치 옥카 원이라 오짜마 낀 무가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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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국에 딜리버리가 있다 없다? 태국에도 배달음식이 있다! 한국에는 배달음식이 다 배달음식들이 있죠 대기신ời 진 Fran 호 Bali 태국은什麼가타까 대기 factor 어떤 unless 초식 후 Simple 한국어로 인간페 Waiting ек시장 루 Nate 루토 많이 좋아해 만약에 원하는 사는 않으면 입에 남은 사와드 아싸! 아 지금 사와드 사와드 사와드? 사와드 사와드 사와드! 어 야, 무슨 사와드 사와드? 한국어로 entrust? 안 받았다고 benut. 처음 봐 나도 처음 봐 아니 근데 나 너무 놀란 거는 숙주를 하는 게 있다고? 수수라고는 못 봤지? 단 단 오! 아니고 사이드? 사이드? 수우를 여기다 넣는 거야 끄찍? 클래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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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래스 원 스텝 원 스텝? 2 스텝 만홍 만홍 왕 콘 포용 꺼를 내 처음이야 졸라 해 파는 아들만홍은 뭐래? 원 원 원 택 일단 택 원 스텝 네모 꿍 꿍 꿍 꿍 꿍 꿍 꿍 여러 가지 먹고 싶으면 이렇게 시키면 되겠다 샤브샤브도 먹고 고기도 먹고 우리나라에 샤브샤브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는 게 없는 거 같아 우리나라까지 대답해 꿍 꿍 꿍 꿍 꿍 꿍 꿍 꿍 수분 열심히 본 후보는 고기는 고기보다 야채는 더 좋아하니까 야채 한 노ğinら이 되겠다 야채를 먹으면 괜찮겠네 사이 nicht 모르겠다 물 해 creep 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니? 깨잉 쭈 parallel 안 괜찮 cool 안 난 안 난 그리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는 그냥 구워 fullest 그래도 구워 나왔어요 이게 숙기기기기기기기기기 한 Key 대다 아 쏙쏙 추수지 한 번만 어이 치워 맛있어 코 Alt 흥 61 이거 Antiga sus 자 crafting 왜 남아 مس고 왜 남아 어 이거다 너무 맛있다 진짜 단백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야 태국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지? 태국사람들 천재인 거 같아 와우 내가 평소에 고기를 좋아하지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렇게 차부차부를 먹을 거 너무 맛있다 근데 오늘 이 회사는 정말 정말 가진 것 같죠? 왜냐하면 그 회사는 3주일이 그 사람을 꼭 가진 겁니다. 그래서 정말 잘 지낸 겁니다. 고맙습니다. 저는 대상으로는 정말 가진 것 같고 나는 계속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걸 안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수업에 대한 소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. 저는 covid-19 이런 것 같아요. 너무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 집에서 가장 많은 것 같아요. 여러분은 너무 많이 흉흡하고 그리고 안 좋아할 수 있는 곳에 그래서요? 다시마! 힘이 안 좋아요! 안 clic하면 빨리 드러내는 날까지 드러내줍니다. 이스라엄 붙잡고 싶다면 10분 정도까지 들어와요. 진짜? 근데 이게 Guru케cribing이니깐 너무 맛있어? 훤 Aí삼이 훤 ComFit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는지? 매일 두 번 쏙하고 있는 거? 네 다투 때까지 와우 하루하루가 그때까지 하루하루는 퍼메이? 이 부분은 더 맛있다. 오, 이 부분은 더 맛있어. 예! 봉!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기다려줘, 기다려줘. 이 부분은 더 맛있어. 털리리! 이 음식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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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렇게 해서... 묵까타라는 음식을 먹었는데요. 한국에는 삼겹살이 있는데... 태용에는 묵까타가 있습니다. 우리 먹었던 소감 얘기해 보세요. 너무 부드럽고... 신선해서... 식감이 좋다. 국물 또한... 너는... 자연의 향이 배어있어요. 건강할 것 같기도 하고... 이제 저는 삼겹살을 못 먹어요. 이 시간 이루고... 진정한 음식은... 그리고 롯샤와... 이 음식은... 이 음식은... 이 음식은... 이 음식은... 이 음식은... 이 음식은... 그래서... 이 음식은... 그리고... 이 음식은... 이 음식은... 이 음식은... 이 음식은... 왜냐하면... 이 음식은... 이 음식은... 한국에는... 가족들이랑... 다 같이 먹는 게 힘들어요. 너무 많아서... 한국 사람들은... 그냥... 같이 먹는 게 더 나아. 수시를 주면... 수시를 주면... 수시를... 수시를 구워 먹으니까... 너무... 아멘, 아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